안녕히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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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릉 출발 강릉이 아니라 속초 1,2,3, 속초 출발! 마루는 이제 제껍니다. 이제 다시 시작이... 야구냐? 야구야! 야구야! 나도 그래. 야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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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루야. 바다에요. 바다에요. 안녕. 바르도 왔어요. 바르도 왔어요. 바르도 왔어요. 바다. 마지막으로 보는 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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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핑크머리 나와. 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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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더 대박인건... 너무 귀엽다. 셋. 찬는데? 야 이건 먼저 골을 어떠세요? 이 곧이라는 카페 안 즐거워 루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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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좀 나와 나와 호연이는 재미없다 재미없어요? 호연이는 재미없다 그레이색이야 오 이쁘다 조언이 엉덩이 너무 이쁘데 안 예쁘게 안 예쁘게 조언이 너무 오래 끄네요 조언이 너무 오래 끄네요 오 이쁘다 너무 웃기네 진짜 왜 이렇게 쫄보는 거 같아 정량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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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어디? 석출 강릉 강릉 아직 강릉 아직 강릉 이거 말씀드리자는 말이죠? 네 정량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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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돌아가잖아 근데 내가 뭔가 이루어질지 안이루어질지 물어보는 거야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안 돌아가요 여기서 그렇지 안경 붙어있어 대주로 담을 거 아니야 뒤가 흔린 거 아니야? 애기가 이거 몇 번 돌려야 되는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먼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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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대박 안 되세요 멈춘거네 멈춘거네 나도 멈췄어? 어? 헐 어? 어? 왜 생각해? 1년 뒤 ㅋㅋㅋㅋ 주원아 멈춘거네 엔요 멈춘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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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10년 정도 멈춘거네 지금 괜찮아요? 근데 저만이 아닐 때 이러고 있네 만약에 멧돌을 돌려봤는데 이대로만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맞아요 혜연 씨는 어떠세요? 좋은 남자 못 만난 데서 너무 속상해 우리 댄서로 성공할 수 있대요 아 진짜요? 혜연 씨는요?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마루랑 언니는요? 저는 포기하고 좋은 남자 만나러 가는 겁니까? 네 저 사람이랑 되게 닮이잖아요 나? 극장이야 극장 흐흐흐 아틀에 하시면 아틀에 가져가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요?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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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얼큰한 맛인데 소주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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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이 안 나와 시 2대 남아 첫째 날 저녁이야 시각 하하하하 나도 시각 안 나왔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어 어? 드디어 숙소입니다 우와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드디어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랑 mixed with my friend pero 타zdolam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traverse iten 등 우와 와 크롬인데? 와 왜 이렇게 해야 돼? 와 왜? 도착 안녕하세요 처음처럼? 처음처럼 어때요? 도착 우리 빨리 미쳤다 진짜 엄청 섰다 엄청 섰어 나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데 나 진심으로 무서웠어 아니 그니까 연애가 뭐라 한지 하나도 안 들렸어 어쩔 줄 알아서 뭐라 뭐라 TV가 들리는데 근데 난 일단 쉽게 시작했지 근데 옷을 벗고 이제 샤워기 딱 해가지고 안 했는데 불이 꺼지는 거야? 내가 아이씨 장학치잖아? 아이씨 다 꺼지는 거야 그래서 어 형님 예상 뭐랬는데 이러면서 운명 밖에서 보면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는 나는 거야 아무도 대답해서 불이 꺼지는 거야 근데 진짜 아니 무슨 불 꺼다고 이렇게 어두워하냐 나 진짜 무서웠어 진짜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어 저기서 몇 분이 썼는지 알아 아이씨 장학치 센터 4등 걸쥐는 모라입니다 그러면 1등은 어? 왜요? 3등 언니 오버예요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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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제가 1등입니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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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원래 원래 주헌이가 당첨으로는 좋아요 아! 어어어어어 나은 와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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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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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룅병 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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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활관이야 왜 없으면 안 됩니다 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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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우야! 들리는 거! 전우야! 안될겠지 마! 전우야! 보인다! 훈련병들 지금 시간 5시, 6시까지 취침한다. 알겠나? 알겠습니다! 하나, 둘, 셋! 마무리하겠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